7. 스틱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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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볼은 서울역에 있는 즐거운 스포츠가 즐거운 스포츠가 즐거운 스포츠가 즐거운 스포츠가 즐거운 스포츠가 중요하게 두개인데 이걸 나중에 배움이 될텐데 관계대문사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뭐야 상관없어 앞에 있는 스포츠를 꾸며주는거야 그리고 비플레이드 스톱태라고 하죠 하는게 아니라 되어지는거지 나중에 중요하게 배울거거든요 스틱볼은 재미있는 스포츠죠 어떤 스포츠 플레이 되어질 수 있는 스포츠죠 어디서 도시에 길거리에서 플레이 될 수 있는 스포츠인거죠 스포츠 łat 정보 스포츠를 Because it is so simple, kids all ages can play. 뭐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simple, 간단하지? 간단하기 때문에 모든 나이의 아이들이 그것을 플레이할 수 있다. A lot of space is needed to play baseball. A lot of space is needed to play baseball. 다시 아까 비송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나왔을 때 이걸 수동태우로 한다고 했어. 해볼까? 많은 공간이 필요로 도여진다. 뭐 하기 위해서? 야구로 하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해야 되잖아, 야구하려면. However, stickball can be played in small areas in the city. However, stickball can be played in small areas in the city. 소음테라고 있네, 이것도 소음테죠. 그러나 스틱볼은 플레이 되어질 수 있다. 작은 지역에서 두시에 좋은 곳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between two apartment buildings or on narrow street. 너는 심지어 그것을 플레이 할 수 있는데 between은 사이에라는 뜻이거든. 어디 사이에 있어? 두 개의 apartment building. 건물 사이에서도 할 수 있고 동 사이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또 어디서도 할 수 있어? 좁은 길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털은 record입니다. 매니얼 커버 하나adura type이 있습니다. 매니얼 커버의 사이에라는 것 cham 영양의 섬을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베이스로 상디, 야구 베이스로 지 알지? 일드베이스 이드베이스로 상디 해주는거죠, 아지? 네, 이렇게 하는거래. 네. 내는 스워밍인거 봐. 야구는 이렇게 같은데? 잘생겼는데. 스틱볼은 거의 비슷한 규칙이 아니라 스틱볼은 거의 비슷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스틱볼은 거의 비슷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스틱볼은 가진다. 스틱볼은 야구가 거의 비슷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난, 그러나, 너는 필요한데. 레슨을 모르게 하면, 룰의 비교적이야. 더 적은 장비를 필요로 한다. 네, 훌륭하십니다. 좀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To play baseball, you need gloves, bats, balls, helmets, and more. 뭐하기 위해서? 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초플레인은 뭔가 위하여야. 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너는 필요한데 뭐가 필요해? 글러브가 필요하고, 넷, 야구방망이나 필요하고, 공이 필요하고, 그리고 헬멧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많은 비교급이지? 더 많은 것이 필요하죠. 그건 똑같은 거에요. However, common objects can be used to play stickball. However, common objects can be used to play stickball. 또, 수송태 또 나왔구요. 하지만, 큰한 물건들이 사용되어 질 수 있다. 뭐하기 위해서? 스틱글벌을 하기 위해서. Shellс risky 으로써? For example a pink rubber ball called a Spaldeen is used instead of a baseball. For example a pink rubber ball called spaldeen is used instead of a baseball. 문장이 좀 복잡한데 잘라줄게요. 나 여기서 오면 콜드부터 여기까지 해서 얘를 꾸며주는 거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또 송티가 나왔지? 여기 문장이 복잡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영어는 특이한게 영어는 명사가 이렇게 나오면 영어를 앞에서 꾸며주고 뒤에서 꾸며줘요. 이렇게. 예쁜 여자 아니고 여자 예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비슷한 거지. 뒤에서 꾸며주는 걸 꾸며주면 조심하고 다시. 예를 들면 핑크색 공무공이 뭐라고 불리는? 스페일들이라고 불리는 공무공이 사용되어지죠. 뭐 대신에? 양중 대신에. 양중 대신에 공무공을 쓰는데 다시. 그 양중 음. 음. 아 목 핸들 오 스틱 리플레이스 아 목 핸들 오 스틱 리플레이스 아 목이 뭐였지? 대남문에 대걸레 얘기하는거죠. 대걸레의 핸들 손잡이나 또는 스틱 막대가 리플레이스 대체하는데 대체하는데 뭐 대체하는 거야? 야구 방망이를 대체하는거죠. 야구 방망이 안쓰고 못쓰는거야. 대걸레 손잡이나 막대기로 쓰는거였어. 알았어요? 못쓰는데 맞아. This is how the game got its name. 스틱볼. This is how the game got its name. 스틱볼. 이거 This is the way 가 생각된거거든. 방법을 얘기하는 방법. 이것이 방법이다. 이 게임이 얻은 무엇을 얻은. 그것의 이름이 물. 스틱볼 이라는 이름을 얻은 방식인거죠. 스틱볼이 얻을 하다보니까 스틱볼이라고 이름이 붙여진거죠. 그치? Next time you are bored. Don't turn on the video game. Next time you are bored. Don't turn on a video game. 다음 비디오는 뭐할때? 지루하니지. 볼들은 지루하니지. 비디오 게임을 켜지 마라. 그치? 자. Find some everyday objects and play stickball with your friends. Find some everyday objects and play stickball with your friends. Find some everyday objects and play stickball with your friends. Find 명령문이죠. 나 너의 친구들과 해봐라. 아 저기 지경이 물건가지고 친구들과 스틱볼 한번 해봐라. 자세. 근데 생계성 조금 필요한거 아닌가? 공공항이니까. 맞아도 신경을 덜 하자. 콩콩. 안녕히 정리 gonna do it. 감사합니다.